아 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뺏겨버렸네 어? 어 다행이다 그만 그만 플러스 더운은 한 번까지만 이후에 이득을 켜야지 아 그니까 좀 살살할 거야 너무 신나가지고 간만에 먹을 간식 생각이 너무 신나가지고 흠 저자를 못했네 와 백댓이 송성고서 와 개잘한다 근데 인자 에디가 공캐가 아닌 것 같은데 야 아따 와 콤보 뭐야 생판 처음 보는 콤보를 막 콤스도 있고 있는데 아 존나 잘해 굉장히 침착하게 해야겠다 누구랑 할 때랑은 다르게 나이스 으잉 좋아요 갑자기 녹단이랑 게임하다가 황금단이랑 하려니까 레벨이 안 맞네 와 아 안돼 아 데쉬하다가 아 이거 해도 찰 수가 없는데 아 개잘한다 근데 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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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를 염전하나요? 아따 다리 낀거 봐라 씨X 때릴게 없네 아랑을 피 좀 만들어 초라 저거 나도 공차 막 좀 마음 놓고 좀 써보자 와 잘한다 근데 진짜 빡세게 하는데도 합의형 보이네 와 또 스탭 좀 넘었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들어가지 와 와 온나 잘하네 어? 찬스? 찬스! 찬스인가 아 아이씨 아깝다 레드는 너무 뻔한 수였나 voyez Herr 아이씨 아 아이씨 많이 안긴 하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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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맞아버리면 어떡하니 나이스 다행이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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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하지말라니까 불창각으로 따라가려고 한건데 일어나서 쓰는거구나 답은 찾아 나가면 되는 것이요 에이 뭐야 이거 아 아리킥 쓸건데 근데 아리킥 했어도 뭔가 피해졌을 것 같아 아 파크 썼는데 레드나올꺼 알아서 아 어? 이것도 안맞아? 아 젠장 안나올거같은데 이런 대쉬컵 피겨야되나보네 문어 아 아 아 K.O. FIGHT 어? 아아 왜 쐈나? 어 안 닿네 아아 내가 졌다 와 진짜 잘한다 쟤 만난 에디 중에 진짜 손꼽을 정도로 잘하네 미쳤다 놀라 잘하네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빛과 같은 메이블을 보여주지 제가 잘하거든요 의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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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탄 아야 아아 괜찮아요 맞아줄만 합니다 별로 안 아프죠 이거? 아 괜찮아 맞아줄만 해 죄송합니다 한번만 한번만 와주시기를 왜 저게 저게 이기지?